공개합니다. 1위 팀입니다. 1위 팀. 1위는 누굽니까? 최종 점수 1위. 1위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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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위 승인 팀입니다. 반전 없이. 943점입니다. 오늘 모든 게 역대급이었습니다. 의상 역대급, 소품 역대급, 와일드카드 역대급. 이 3박자가 좀 잘 갖춰지지 않았나 생각해요. 오늘 우리의 목표는 기선제압이었거든요. 처음에 1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승기는 잡았다라고 확신합니다. 이리 오너라. 뭐야. 왕의 귀환을 했는데 왕을 맞으러 나와야 할 것인지 이놈들. 자 이제 2위를 발표합니다. 준호 형 몸이 왜 앞쪽으로. 과연 반전의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예상하는 결과가 나올지. 2위에 누굽니까? 2위는. 찢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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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아. 좋았어. 중간 점수 전체 4위에서 최종 점수 전체 2위로 올라갑니다. 난 만족만족. 최종 3위는. 최종 3위. 윤영빈TV입니다. 별로 안 난다. 4위는. 아 4위는. 이수근TV입니다. 아무런 반전이 없네. 4위입니다. 이수근TV입니다. 저런 거 한 번에. 그렇게 해요. 끝까지 보셔야죠. 아이디어 짜러 가려고. 끝까지 보셔야죠. 끝까지 보시고. 이제 5위 6위 봅니다. 김원효 팀과 김준호 팀. 5위와 6위를 동시에 공개합니다. 어느 팀이 5위입니까? 그리고 또 어느 팀이 6위입니까? 얼마 된다고 저걸 돌려. 5위 6위. 누굽니까? 아. 우와. 아. 아. 순위가. 뒤딥혔습니다. . 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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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저 팀이 희한해. 저 팀은 희한해, 정말. 어떡해. 우리도 개그맨이란 말이야. 최종 1차전 순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.